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 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가짜연수! 단속반! 단속반! 야! 도중동! 아니 안경대 니들이 가짜연수 단속하겠습니다 두거사다리를 만들겠다라고 야심차게 지금 어느정부보다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1, 2인 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유승민 관련해서 저희가 내로남불 과거에 공수처 안철수, 유시민, 유승민, 주호영, 김문수 다 공수처 주장했던 거 확인하셨잖아요 이거 한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조국 장관 자 유승민,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겠다가 공약이었어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특히 1, 2인 가구 소형 주택 확대하겠다 아니 호텔 지금 공실 나고 망하는 호텔들 무지하게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중구 관광객들 보고 지었는데 관광객 0명이잖아 그거 어떡해요 부도 나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거를 공공임대주택을 위해서 싸게 구입해 가지고 한 호당 한 천만원 내외로 리노베이션 하는데 들었대요 그 정도면 저렴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다스베이다에 지난 주말에 청년 임대주택 기획한 분들이랑 주거하시는 분들 같이 나왔어요 너무 좋다는 거야 대학에서 하는 기숙사 같은 경우 100만원 넘는 게 많대요 근데 여기 30만원이잖아 거의 고시원급이잖아요 근데 고시원보다 훨씬 낫잖아 호텔이니까 분명히 얘기했어 1인용 청년 임대주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 4인 가구의 전세 대안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따지잖아 아니 그리고 사실 여기 돈이 많아서 정말 좋은데 펜트하우스 이런 데서 살면 좋죠 살면 좋은데 그럴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 정말 단카방 반지압방 이런 데 전전하시면서 너무 힘들게 삶을 이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곳에 좋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호텔방을 개조해서 또 1인 가구가 살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인 건데 그거를 마치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거기에 가서 다시 살으라고 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1인 가구 1인 소형주택이랑 공공임대주택이 두 가지인데 이거를 혼재시켜가지고 흔들는데 써먹는 거죠 분명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겠다고 했고 1인 가구 소형주택 확대하겠다고 했었던 사람들인데 다들 실제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 그런 얘기했냐 이런 식으로 유승민이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 유승민이 13평 아파트의 4인 가족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한 명 아이 한두 명 낳아서 크면 이사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네가 가라 공공임대 공공임대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까 공공임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말 내내 13평에 4명이 마치 편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식으로 문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명 두 명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통령이 묻는 거야 대통령이 한 명 낳았고 또 낳으면 여기 계속 머물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묻고 있어요 대통령이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전역 면적 13평의 2룸 아파트입니다 위아래 층으로 되어 있죠 방이 좁긴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아주 영 유아들 두 명도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생각이 아니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13평에 4인 거주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처럼 저희 어렸을 때는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긴 했습니다만 지금 포인트는 다양한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나서서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걸 주택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분탕실을 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에 급급합니다 자기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개나 소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피해갈 수 없는 유승민의 재산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국회 공보입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폄훼하는 유승민 씨는 도대체 얼마나 부자길래 그런가 봤더니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어요 개포동 경남아파트 여기 사시는 분이였군요 본인 소유로 이게 지금 공수지가가 13억이면 한 20억 30억 된다고 봐야겠죠 개포동 경남아파트면 그리고 분당구 서현동에 또 한양아파트 가지고 있고 광대구에 건물이 있고 대구에 또 강변동서마을 건물이 있고 단독주택도 가지고 계십니다 대구에 대명동 그런가 하면 근린생활시설도 가지고 계시고 본인 소유로만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이렇게 많은 분 처음 보네요 본인 소유로만 배우자 나눠 가지셨겠죠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또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시고 배우자 제네시스 타셔야 되고 예금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은 다 예금이 한 10억씩 있어요 여기다 볼까요 본인 5억 가지고 계시네요 통장에 5억 정도 있어야 배우자 14억 근데 늘었어 16억 통장에 합쳐서 20억이 넘어 어머니, 아들, 아들도 1억 7천, 1억 6천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확인된 걸로만 50억 대 재산가에요 그러면 많게는 한 100억 대까지도 아마 재산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국민들 당장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혹시라도 화재 날까 봐 염려해야 되는 1인 가구들 지금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20대들이 분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얻어서 뭔가 가정을 꾸리기를 희망하는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이 따위의 네가 가라 공공주택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될 거죠 공공주택에 대한 퀄리티와 이미지를 개선해서 주택정책을 투기해서 주거로 바꾸려고 하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물타서는 안 돼 있지 않겠는가 유수민 씨 좋겠습니다 부자라서 20억씩이나 현찰은 이런 통장에 다 꽂혀 있고 얼마나 푸근 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에 권익위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저희가 전달해 드렸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짚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권익위에서 저희가 결정문을 가장 먼저 받고 일보를 해 드렸는데 주말 내내 보도가 없다가 주말이 이제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다 기사를 거꾸로 쓰고 있어요 자 먼저 중앙일보 보면 당직사병에 대해서 신고자라고 하는 지위를 줄 수 없다 라는 게 권익위의 입장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보셨듯이 신고자가 아닌 게 직접 언론사나 국회에 신고한 게 아니라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친구 통해서 흘러들어갔고 무슨 뭐 제보 물증이 들어간 것도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는 아니다 그래서 협조자 정도는 불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번째 그 신원이 우리가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TV조선에 8번씩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이름 얼굴이 다 노출됐기 때문에 뒤늦게 뭐 신고자든 협조자든 어떤 식으로든 어 진변 비밀 보호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 라고 판단이 내렸죠 근데 그런거 다 일원이 폐지하고 중앙일보는 협조자다 마치 큰 어 어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어 모든 이 그 당직사병의 문제제기가 정당 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협조자 인정 이라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뒤늦게 다시 중앙일보가 추가 기사를 쓰는데요 다른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직병의 신분이 비밀은 아니다 그래서 비밀을 공개한 황희 의원이나 저 고발 뉴스는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처벌이 어렵대 처벌 그렇게 하고 싶었어 중앙일보 처벌 어려워서 미워 화났어 신분 비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현모병장 당시에 이제는 검색이 안되죠 TV조선이 다 지웠으니까 뒤늦게 자기가 여덟 번이나 자기 얼굴 다 까고 이렇게 인터뷰 했잖아요 투샷으로 보십시오 전형적인 자기 얼굴 신병이 공개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론 프레임이잖아요 앵글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방송이 나갔어 여덟 번이나 이름이 여덟 번이나 노출됐다고요 근데 뒤늦게 자기 비밀을 지켜달라 얼굴 이름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은 TV조선은 싹 빠졌습니다 지워주고 조정동은 마치 이 사람은 얼굴이라든가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되게 파렴치한 행태인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공개한 TV조선은 지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쫙 삭제하고 지금 현재 이제 조선일보호와는 소송 중이니까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자잘한 거 먼저 챙겨드리고 뉴스원의 박태훈 선임기자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이 기사 마치 제가 주진우 씨와 김영민 씨 공방에서 마치 제가 주진우 씨의 편을 들어준 것처럼 그래서 윤석열이 양규현장한테 충성 맹세했다고 이건 소설이야 라고 제가 마치 현장에 있었던 기자로서 확인해 준 것처럼 이건 진짜 큰 오버죠 그래서 제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해서 주 기자의 말에 힘을 실어 주면서 충성 요구설에 대해서 말로 지어낸 소리라고 일축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제가 삭제 후 사과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니 이제 내용을 삭제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박태훈 기자 이제 이름을 알아버렸어 내가 해필이면 그리고 자꾸 거슬려 뉴스원의 박태훈 선임기자가 또 눈에 띄어서 네 고민정 의원의 기사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뭐 김태흠이 이제 뭐 대통령이 엿먹으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거친 말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이 사과하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아무리 발언 중에 전원이든 어쨌든 간에 평가든 간에 자기 엿먹으라는 말을 대중 앞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의정활동 중에라도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문제 제기했어 김태흠이 무제한 토론 와중에 엿먹어라 호남당 대통령이 뭐 협치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두고 그럼 야당에 엿먹으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엿먹어라 호남당 등의 발언을 했다 라면 이제 사과를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그 당시에 현장에서 항의했더니 반말찌거리로 돌아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는 요 선에서 끝나야 돼 근데 우리의 한때 저한테 오보를 쓰고 사과하지 않은 박태훈 선임기자 뉴스원 박태훈 선임기자께서는 마지막 줄을 요걸 딱 달았어요 고민정 의원은 초선 김태흠 의원은 삼선이다 어쩌라고 정치를 나이로 합니까 반말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민정이 엿먹어라 호남당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항의했더니 반말이 돌아왔어 그러면 이런 클로징을 고민정은 초선이고 김태흠은 삼선이다 그러면 반말해도 되겠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뭐 이렇게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지 요런 클로징을 통해서 보통 위에서 기사를 쓴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기자들은 마지막 클로징 한 줄을 위해서 사실 기사를 쓰는 거예요 첫 줄은 리드부터 리드는 언론작성법에 딱 나와있어요 첫 줄은 여론 한기 마지막 줄은 그 기자의 촌철살인 한마디 말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걸 하려고 쓴 거야 기사를 안되죠 박태훈 선임기자 계속 제가 주시하겠습니다 사과하세요 요거 중요한 팩트 파인딩인데요 양향자 삼성 상속세는 공평하게 하되 세율을 고민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세율을 고민하면 공평한게 아니잖아요 세율을 삼성에만 지금 조정을 해주라 라는 이야기인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세를 손봐야 된다라며 세율이 징벌적이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현재 세율이 징벌적이기 때문에 좀 낮춰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게 상호 상반되는 논리잖아요 상속세를 공평하게 삼성에게 과세하되 세율은 고민해 줘야 된다 그건 공평하게 아니죠 그죠 양향자 의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과거부터 말이 좀 많았죠 삼성 출신이고 이재용 판결과 관련해서도 왠지 삼성이나 이재용 쪽에 좀 호의적인 팔이 안으로 굽는다 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언행을 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요게 왜 나오는 말이냐면 삼성과 관련해서 상속세 때문에 삼성 입장을 좀 고려를 해 준다는 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상속세 삼성전자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세금은 공평해야 하지만 세율 조정이라든가 분납 연장 등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제기해 주고 계신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바로 조세정책 요거는 이제 확대 간부의 발언인데요 여기 보시면 양향자 의원이 상속세 논란이 뜨겁다 얘기하면서 삼성도 예외는 아니지만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락앤락 유니더스 노무바이오 3세븐 은 국내 또는 해외시장을 제패한 1등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경영권이 모두 해외자원에 넘어갔다 이유는 상속세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상속세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삼성의 오너쉽 자체가 외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의 맥락에서 제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락앤락 유니더스 노무바이오 3세븐이 과연 세계를 제패한 대한민국 1등 기업이었는데 꼭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이 넘어간 것인가 라고 팩트파인딩 더블체크를 해야겠죠 자 했어 먼저 락앤락 락앤락은 대표의 건강 때문에 경영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대표의 건강 때문에 락앤락 주방용품 있잖아요 세지 않는 락앤락 밀폐용기 보유중인 63.5% 전량의 주식을 양도했어 이때 대표의 건강 때문이지 39년동안 경영위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넘긴 거지 상속세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 요거는 팩트체크 전문 매체죠 여러분들 팩트체크 전문 매체 뉴스톱의 팩트파인딩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더스 요거는 최대 판단 미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게 핵심이에요 일단 상속세 때문에 매각하기로는 했는데 판단착오에 의해서 상속을 받은 이후에 지분 매각을 했으면 상속세 문제도 해결되고 회사도 지킬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못 지켰다 요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판단 미스 타이밍 농후 바이오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니까 해외 자본에 넘어가지 않았다 는 것이에요 농협이 인수했다 농협이 뭐 해외 자본입니까 농협 본사가 뉴욕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3세븐 3세븐의 경우에는 현금 확보 차원에서 물론 상속세 마련을 위한 현금 확보 차원에서 지분을 넘겼는데 창업주 일가가 1년 뒤에 돈을 모아서 다시 지분을 회복하고 대주지 지위에 올랐대요 그러면 1년 뒤 까지 좀 뉴스를 챙겨 보셨어야 되는데 양양자 의견께서는 그건 아마 보좌관이 좀 바쁜나 봅니다 못 챙기셨나 봐요 자 살펴본 것처럼 삼성에 대해서 계속 우호적이거나 동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계신 우리 양양자 최고 의원께서 경영권이 상속세 때문에 넘어갔다 라고 거론한 4개 업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런가 하면은 끝으로 하나만 더 아이고 지금 시간이 오버가 됐네요 지금 검사 징계법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지난 주말 내내 검사 징계법 가지고 되게 시끄러웠는데 이게 기자들이 검사 징계법을 한번이라도 들여다보면 그런 숱한 오보나 윤석열 1파에 휘둘리는 그런 기사를 쓰지 않을텐데 기자들은 검사 징계법을 찾아볼 생각도 안하고 그런 생각도 안하는 기자들한테 막 기사거리를 넘겨주는 윤석열 이완규 변호사 등이 엄청난 오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표적인게 뭐죠? 10조 징계 심의 왜 7명이 아니라 5명이서 징계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절차적으로 여기 보면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모를까요? 윤석열과 변호인들이 알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법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그냥 싸는대로 쳐발라서 언론을 찍어대는 기자들을 믿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신문에 대해서도 이게 이게 증인신문은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도 확인을 다시 해 줬습니다만 이 심자가 들어가면 증인을 신문하는 거는 이거는 검사 판사 변호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문은 이거 심판한다고 그랬을 때 심자잖아요 심판 심판관이 자기의 최종 결정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문 근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하는 거는 신문입니까 신문입니까 바로 신문이에요 그러면 징계를 당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측 변호인은 증인에 대해서 물어볼 자격과 권리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위원회는 직권으로 증인을 신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윤석열 쪽에 증인들을 신문할 권리를 주네 안주네 이 절차가 맞네 틀리네 그런 얘기하는 자체가 넌센스죠 여기 보세요 윤석열 징계 검색을 하면 여기 보면 절차 위법 공방 계속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어 그리고 윤석열 뭐 징계 신문하면 분명히 검찰 징계법에는 신문 권한이 상대방이 없습니다 근데 증인 신문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어 누가 그 증인을 신문하도록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가 뭐 관건이다 이거 다 말짱 허위 사실에 근거한 기사입니다 검사 징계법 조차 보지 않는 기자들과 그걸 알고 던져주는 윤석열 일파들 때문에 주말 내내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다 가짜 뉴스입니다 자 가짜 뉴스 단속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 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 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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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